방금 전에 매길 오구나 제가 바로 옆에서 지금 미끼끼고 있잖아요. 미끼끼는데 바로 옆인데 한번 담가봤는데 깔당매기가 올라오네. 깔당매기가 바로 위에서 지금 미끼를 끼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밑에서 매기가 무네. 우리 석은 녀석이죠. 비염이 생겨가지고 원래 나는 비염이 없었어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부터 비염이 생기더라고. 어제 어컨 세게 쬐는데 가서 까자미 선상 까자미 잡아온 거. 그래서 이제 물회도 하고 뭐 해무침 돼서 일잔 했어요. 그간에 못 만났던 형님들하고 또 아우님 하고 이래가지고. 아 이 에어컨 바람 쎄니까 얼마나 그 코가 막히는지 죽겠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결국은 컵은 쩔쩔 나네 에이 칠칠맞아. 시알이 엄청 큽니다. 대물이 대물입니다. 하하 이거 대수입니다. 흙물이 일고 있습니다. 매기가 깊숙히 파고드한 거를 도로 걷어내고 끌어올렸어요. 아 이거 흔들리잖아 이거 흔들리잖아 흔들리면 먹이 다 깜빡매기지 깜빡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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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는 낚싯대 오 오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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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었어 튀었어 오 빠졌어 빠졌어 오 텐수로구나 텐수 텐수 오 오 좋아 과다로구나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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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암눈 바까로구나 대물바까로구나 바까로 우는 소리 들리죠? 이렇게 바깍바깍해서 바깍해요 바깍바깍 울어서 또 끌고 들어가네 낚시대를 또 끌고 들어가네 또 끌고 우와 대물이구나 하하하 우와 매기로 하하하 아 이거 뭐 남놈이네 소구리 뭐 움직여 뭐 움직여 하하하 바깍 큰애 커 낚싯대가 막 흔들려 아 이거 뭐 낚싯대가 그냥 덜썩 덜썩해 오니까 걸어오니까 낚싯대가 벌써 덜썩 덜썩해 하하하 하하하 바깍아가 좀 탱숨하네 하하하 하하하 이거 뭐 여기 완전히 뭐 여기가 바깍아 뭐 완전히 소구리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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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하하 잘못이 탱수라구나. 우와. 이거 뭐야. 바가사리야 뭐. 탱수하고 바가사리 사이즈 봐. 이게 바가사리고 이게 탱수야. 이야. 사이즈 봐봐. 제 손뼈이 26cm인데 제 손뼈보다 커요. 으아. 대물을 바가로구나. 바가 바가. 바가 바가. 후하하하. 이야. 어마무시하구나. 후하하하. 우와. 어마무시하구나. 이야. 바가사이즈가 어마무에. 구멍이 없어서 옆으로 비껴서 넣었거든요. 이야. 탱수도 가고자 가야 되는데 이거. 탱수도 들었어요. 두개 동시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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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을 빠가구나. 빠졌어. 와. 방금 전에 이놈이. 입주로 온걸 내가 봤어. 들었는데 없는거야. 다시. 다시 내가. 빨리 왔지. 녀석아. 빠가 빠가. 대물 빠가. 오. 뭐야 이거. 없는줄 알고. 쓱 뜨는데. 똑똑하네. 꽉. 진지. 오. 그래도. 바가가 그래도 없노. 까딱매기라구나. 까딱매기. 옴. 까딱매기. 바가사리. 바가사리. 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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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구나 아 이것도 뼈가사리라 죽여 들어가나 이것도 뼈가사리에 들어가 이야 이거 할말이 없어 이야 요건 진짜 너무 작다 가임맛 저 비린내 나는게 와가지고 가 얼른 자 가 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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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가 얼른가 아 살려 졌을듯하네 우와 아빠가 아빠가 멋있어 아 탱수로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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